렉걸요? 와이파이 켜가지고 다시 해볼게 안녕 머리 잘랐냐고요? 너무 조금 잘랐는데? 넥타이면 뭐 세급하다고요? 이게 인터넷에 쳐봤어요 제가 넥타이를 스스로 내본적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봤는데 어렵더라고 어떻게 혼자서 해보려니까 나 보통 보면서 따라하는걸 잘하니까 최대한 보면서 따라해야겠다 했는데 그래도 잘 성공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안에 거랑 엄청 큰 거랑 길이 분배가 잘 안돼요 흠 흠 맞아 그냥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봤어 입어봤어 넥타이를 매고 매고 샥 해봤는데 어렵더라고 넥타이를 매는 거 자체 네 방금 막 풀어가지고 이따가 새벽에 또 준비하고 비행기 또 타려면 거의 짐을 안 풀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도쿄로 또 넘어갑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